하이빔 오신분들은 아입니다 어서오세요 주차과 질차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은 전에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시다 아마 로딩되는데 한 10분 걸리겠지 아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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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비엠 패밀리의 영광을 오신 분으로 합니다 어서오세요 우리의 빌어먹을 친구들 상담을 좀 해보자고 크기가 호딱지 밖에 안되가 짜증나는데 켜지나? 아.. 영상을 유튜브에 보고 생방을 보려고 아프리카tv를 가입했다고요? 아프리카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야아 웃기네 로딩되는데 뭐 신분식 걸립니까 끝내주는구만 이야아 이건 뭐 완전 답이었구만 저번에는 총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우리의 BM조선은 중국 거의 전체와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BM조선의 병사들이 적을 완전히 쳐부수고 있어요 이건 뭐야 저건 뭔가 자네 빨리 저놈들을 잡을게 해라 뚜까맞으려고 뚜까블리즈 이거 뭐야 이거 저기가서 저놈을 죽여라 거의 모든곳에 통일을 시작하겠다 여긴 우리땅이다 여근처에 이제 속 나오겠네 속이 생각보다 멀리있다 빨리 가라 양반 상급 닌자설 아주 일대의 병사란 병사를 싹 다 모아갖고 지금 뭐냐 아작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적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준비됐는가 황이요 황이시여 적을 부술 때가 되었습니다 적의 땅에 불벼락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병사를 재보충하라 우리에게는 많은 양반이 있다 오케이 중국의 20만원 뭐야 이거 또 10만원 저기 누가 뭐 약탈하고 있나본데 전쟁을 아주 십박하게 치고 있어서 돈이 아주 그냥 후덜덜합니다 돈이 아주 미쳤어요 그래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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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하자 명주 왜저래 유튜브는 아직 버티던데 아 명주하고 유튜브 그 유튜브하고 한 달 차이나 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 많이 나는 건 세 달까지도 차이가 나요 명주의 정해부대는 오늘 다 묵사발이 날겁니다 신나지요 한 달 이상 차이 날걸 잘만 하면 잠시만요 좀 뭐냐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시어군 아 해상도 잘못 설정해서 다 없애버릴꺼야 역시 방송은 오랜만에 한데 옆에 이거 검은색 태가 나타났어요 막 짜증납니다 지금 이걸로 했어야 되는데 됐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해상도 설정만 하고 다시 바로 하겠습니다 해상도 설정하면 좋은거는 렉이 안걸린다는거지 CPU 부하가 적게 들면서 기다려주세요 한성 부근에 명주의 함대가 있다고? 한번 깨부수로 만나봐야죠 두들뚝가 맞아야지 어디선시지 지금 뭐냐 면조 따위가 잠이 가망스러운 대하 뭐냐 우리 비엠조선의 영토의 뭐냐 정박해 처먹고 약탈을 일삼고 있는건가 넌 죽었어 이 종간나 쉑이 집결해 저놈을 두꺼팽했다 한성부에는 방어부가 따로 있다 수리중이고 요번에는 이놈들을 몽땅 잡아도 침몰시켜버릴테다 명랑을 보여주지 너희들을 몽땅 침몰시켜버리겠다 해안수비대 여기 뭐냐 여기 사령부는 저기야 쌍무하갖구니까 전마가 우리의 무역수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가 납니다 예 날려버리겠습니다 살려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암살 암살 암히 명조 따위가 우리의 무역을 방해하다니 우리의 무역수입을 방해하자 지금 일어날려면 잠시만요 또 목적지에 도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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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Tú 저 놈을 자 죽여라 확실히 해상도가 크니까 훨씬 더 보기는 좋은 거 같아 잘 보이네 아주 그냥 몽땅 깨부숴주마 승리를 위하여 우리 BM조선의 자랑스러운 깃발을 높게 들어라 분자 단위로 갈아주짓 전굴은 활에 기름칠을 하고 영영을 기다려라 우리가 왔다 전쟁이다 전쟁이다 전투 준비가 완료된거 같구만 가자 이미 전군이 준비가 끝났다 훌륭한구만 최전방에서 칼질하고 끝내야겠어 전군 공격준비 끝 적을 완전히 분쇄하겠 공격하라 공격하라 발사 차례대로 세은 공격 hear 공격 불장 공격 몽땅 쓸어버려 창술 창술 풍습 저놈들 하나를 남기지 마라 몽땅 죽여라 응 렉 따위 안걸려 아주 훌륭해 매우 쾌적하구만 내형맞춰 직군 아 야 고작 읍성방위대 따위가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아니야 어디서 감히 읍성방위대 따위가 오와 열을 맞추어라 전 뭐 할수 있는게 없어요 이따 죽어야돼 전 뭐 할수 있는게 없어요 도망간 이제 도망간 이제 그거 될텐데 그 우리 화기목이 이제 현장투입될텐데 그럼 이제 더 즐거운 일들이 일어나는거지 확실히 렉이 훨씬 안걸리네 평화협정을 하자고 명조 니들 왕은 또 어디갔냐 문명파기하고 동맹파기하고 그 다음에 군사통행권 우리한테 넘기고 볼모 내놔 볼모 내놓고 그 다음에 돈 내놔라 한턴당 천원씩 해가 50톤 동안 우리한테 조공을 해 아 20톤 동안 아 그럼 전쟁이야 방법이었다 이 친구 이거 방법이 없구만 기간총이요 기간총은 이게 17세기 기간총이 어디있어 17세기 기간총이 어디있어 17세기 기간총이 어디있어 그거를 그 다음 어... 이것은 뭔가 다른 가문의 그들을 원조 오케이 우리의 딜을 받았으면 너희들은 살 것이여 근데 안받았네 그럼 어쩔수 없지 우리와 함께하라 버텼어 훌륭한데 베이징 도착했지 않나? 베이징 우리꺼네 벌써 베이징은 벌써 우리꺼야 그리고 우리의 공격함대가 이미 대기중이야 공격함대 빠져 이제 우리 수도 한성부로 돌아간다 전함대 우리의 수도로 돌아가라 저 미친 명조놈들을 불태워 죽일것이다 이거 완전 명조와 급대가리를 상실했구먼 이거 완전 또라이잖아 병사집결 끝 좋아 여섯척에다가 본부에 여덟척 아 이친구 이거 훌륭합니다 여기가 어딘진 알고 공격을 하는건지 여기가 어딘진 알고 공격을 하는걸까 폐기보속 이야 아따 폐기보소 저거 미친놈 폐기보속 오래간만입니다 명조가 우리에게 사보타주를 이상한 짓거릴 걸음같은데 이야 명조 이 병사 또 있어놨대 곳곳에 숨겨놓은 병사들 있나봐 드디어 여기하고 여기하고 만나겠네 끝났어 너희를 포기해 이미 벌써 너희들은 우리 수비대한테 털릴 정도로 약하잖아 공격대가 아니고 수비대한테 털리고 있어 그럼 안돼 그럼 빌어먹는거야 그대로 망하는겁니다 이동 이동 보자 여기 여기 지금 다구리 때리고 있거든요 어디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여기를 렉 걸릴거 같으니까 자동 돌리고 우리 화약무기는 언제쯤 재병비가 끝나는거지 11턴 남았네요 벌써 우리 총술은 총은 벌써 만들 수 있네 화약무기 화약무기에 어디까지 맞아 봤는지 모르겠지만 신나게 때려보겠습니다 중국의 로켓포병아들 같은거 이제 깨려나오면은 아잠만 수도에서 로켓포병 생산 안되나 중국 수도 베이징은 벌써 우리껀데 베이징 올림픽 여기가 베이징입니다 여기가 베이징입니다 있을것 같은데 로켓포병 중국으로 로켓포병이 생산이 안되나 여기서는 보자 이게 로켓포병이거든 아닌가 로켓포병이 안가 어쨌든 한 부대가 있어 이상한 놈들 솔직히 가만히 있으면은 다 때려부숩니다 농담에게 다 때려부숩니다 위로 올라가 저마들 성체를 무조건 찾아서 아유 여기 계시네 반가워요 아유 반가워요 하트우사 하트우사 수비대 올라가 방첩활동을 게을리 하지마라 전쟁은 전쟁은 게을러지는 순간 지른것이다 우리와 함께하라 아주 좋소 이 땅은 이제 우리껏입니다 뭐 지금 세력들이 전부 지금 우리쪽으로 합류하고 있습니다 매우 괜찮은 일이에요 어 다 합류할꺼야 언젠간 다 합류할 겁니다 왜냐 지들나라 있어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전투거든 칼맞아주거나 아님 돈받아주거나 돈 받고 우리 편 내거나 둘 중에 하나야 우리 아래쪽에 이제 드디어 중국을 밀었던 세력하고 접전을 했는데 아 이것도 재밌겠어요 여타 한번 재결을 먹여보겠습니다 반란선동자 이동 병역 아래쪽으로 빼고 그 다음에 아까 금방 도망간 놈 잡아 아이고 여기 계시네 아따 여기 계시는구만 어서 오십시오 돈을 받으면 여기에 우리 깃발을 꽂을 것이고 돈을 받으면 우리 꽤 될 것이고 돈을 안 받으면 적이 될 거야 결정해 우리와 적이 될 것인가 우리의 동료가 될 것인가 열정을 안 받으면 당황하시게나 없는 병사는 현장에서 조달한다 다이며네 야는 죽여야 되네 우리의 돈을 받고 함께 하실 이 부귀 영화를 함께 누릴 건가 우리의 적이 되어 우리의 칼에 맞고 죽을 것인가 이 모든 건 너희들의 선택이다 양반 전쟁 당시 우리의 양반들은 기록된 것과 다르게 발뽑고 나서서 적군을 매수해서 전부 아군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비밀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뭐냐 우리 한성부 한성부에서 뭐냐 양아치가 우리의 돈을 뜯어먹고 있다니까 손 봐주러 왔어요 다음 턴 다음 턴에 부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싹 다 해갖고 저기에 일본에 딱 착륙하려는 순간 야 일본은 그냥 재앙이야 다 죽어야 돼 생각해봐 중국 치고 있는 이 부대가 중국 점령을 끝내고 일본으로 진격한다고 생각해봐 야 이거는 답이 없어요 번쩍번쩍 펑펑입니다 그냥 하는거야 뭐 약 한 44단이 어? 저쪽에 일본으로 간다 봐봐 못 이겨요 뭐야 이거 이거 렉걸리잖아 이거는 대규보긴 한데 렉걸리니까 자동원 하자 너무 렉걸리 2만명을 다하면은 그럼 터져 컴퓨터를 보내고 싶진 않다 그니까 일본의 네 세력이니까 제일 큰 네 세력이 동맹을 맺고 우리 BM조선을 막으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대로 다케타 이제 우리 안나가요 장군님께서 어 다케타 전력전에서 어 전사하신 후 BM조선을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말 유명했지 어 다케타 전격전에서 안나가요 장군이 전사하고 어 우리의 차곡합사 부대가 거의 반파가 나는 등 엄청난 피해를 받았지만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 아 아 아 브라이버는 별풍선 3기로 49번째 팬클럽 축하드립니다 아주 좋소 밤 이게 뭘까 이게 이게 뭘까 이게 이게 뭘까 이러나 받아라 왼사들이 계속 진군한다 성을 수리하고 아군을 뽑아라 저것도 뭐가 하나 있네 근데 여기 담당 양반은 어디갔대 숙청됐나 사라졌네 이야 이 뒤넓은 땅을 봐 얼마나 훌륭한가 BM조선의 업적은 이 어마어마한 땅이 말해주고 있다 일본을 잡아 비틀어야지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을 잡아 비틀어야지요 자 함선 저놈들을 몽땅 죽여라 응 반가워 전함 대 공격 개시 전함 대 공격 개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군 통제사 어른 적들을 몰살시키시오 전쟁이다 야 많다 저 빌어먹을 자 다음 대 공격 개시 파격증을 펼쳐라 파격증을 펼쳐 파격증을 펼쳐 파격증을 펼쳐 파격증을 펼쳐 팩 전함포 홍격 개시 우리 조선 수군을 물러보지 마라 어이쿠 중국조선들이 불법조업을 하는구나 오기전에 밥하네 꽝 배틀쉽 레디 불법어선 우리친구 불법어선 화살을 쏜다 불법어선 전반을 뭐야 위대하신 수군통제서울은 좀 센 해경 자 너머를 죽여라 파이어 좀 많이 쎈 해경 빨리 쏴 쭈옹 형 화살 어디까지 맞아 봤니 뭐야 이거 없애 저놈을 죽여라 홀리슈옹 홀리슈옹 흐흐흐흐흐흐흐 야 배고 나발이고 그냥 녹는데 녹아 야 중간에 죽는거 봐 야 오 박았다 쏘아라 쏘아 야 우리 함대 꼬라지 왜 저래됐냐 수리해 빨리 이것이 바로 집중포하다 버스타컬 와 인커밍 홀리슈옹 야 비온다 비와 그냥 침몰 직전인데 그냥 여기서 중국함 따위가 전마들은 총 쏘지 전마들은 총 쏘 더라고 어 조총 쏘 더라고 우리는 활 쏘는데 전마들은 총 쏘는데 전마들은 총 쏘는거 같애 전마들은 우리를 활 쏘는데 전마들은 총 쏘아 미친거 같애 홀리슈옹 야 저 배 가라앉기 직전인거 같은데 총 있으면 뭐해 싸움을 뭐하는데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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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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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도 많이 죽었다 홀리슈옹 야 총 봐 엄청 아파 어 총 핵 쎈거 같애 어 총 핵 쎈거 같애 지원함은 어딨는가 얘들은 뭐야 어 깨졌네 배봐 반파가 나버리셨구만 역시 배틀쉽은 이정도로 지금 머리가 가라앉지않아 지금 머리가 가라앉지않아 와 이 배가 앞에서 다 두들겨 맞고 있어 고철 고철인데 고철 그냥 전공격대 공격을 명령한다 저놈을 잡아라 전공격대